저에게 강화도에서 딱 한 군데만 가보라고 한다면 저는 연미정을 추천합니다. 월곧돈대 안에 있는 정작인데요. 현대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이쪽이 한강이고요. 북쪽이 임진강이 됩니다. 그리고 한강과 임진강 두강이 만나서 이렇게 조강 쪽으로 흘러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얀선이 보이는데 이게 군사분계선입니다. 이 북쪽은 북한 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김포쪽이고 여기가 강화도쪽입니다. 그래서 88올림픽대로를 따라서 가다가 48번 국도로 갑니다. 김포시의 월곧면에서 48번 국도를 따라서 가면요. 오른쪽에 문수산선이 보입니다. 이 염하를 건너가면 왼쪽에 각곳돈대가 있고요. 이 길을 따라서 계속 쭉 가면 강화군청이랑 강화여객터미널이 나오는데 이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강화음내로 가서 다시 연미정으로 보내는데요. 각곳돈대 쪽에서 바로 오른쪽을 보시면 강화고려인삼센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삼센터 쪽으로 빠지셔서 해안을 따라서 쭉 가시면 철책선이 나옵니다. 철책선을 따라서 쭉 가면 나오는 장소가 연미정이에요. 그러니까 연미정으로 가려면 강화대교를 건너자마자 인삼센터 쪽으로 빠져서 철책선을 따라가시는 게 풍경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강 부분인데 북한과 남한 사이에 남한 쪽에 보면 섬이 하나 보여요. 이 섬이 유도라는 섬입니다. 강화지도를 보시면 이 부분에 강화도가 되고요. 여기가 성모도가 됩니다. 성모도 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바다도 아니고 그렇다고 육지도 아닌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위쪽에도 보이고 아래쪽에도 보이는데 글자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삼수변에 칠벌자를 쓰는데 이게 뻘입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서해안 지역에 갯뻘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하얗게 표시를 한 다음에 글자 하나씩 넣어서 갯뻘인 것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선들이 보이시죠? 이 선들은 백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백기를 표시를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문수산성이고요. 여기가 강화읍내 고려궁지 쪽이에요. 그러니까 문수산성과 고려궁지 이 사이가 지금 강화대교가 있는 거고요. 물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가시면 여기에 모퉁이 부분이 월곧진, 월곧돈대, 연미정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도 이제 벌들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는 이제 북한 땅이겠죠. 북한과 남한 사이에 여기가 이제 섬이 하나 보입니다. 이 섬이 이제 유도라는 섬이고요. 이 선들은 강화도에서 개성 쪽으로 연결되는 백길들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고려인수삼센터에서 이제 쭉 해안선을 따라가면 월곧금문서가 나와요. 거기서부터 이제 민간인 통제 구역이 되는데 민통선 지역인데요. 거기에 차를 세우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월곧진, 월곧돈대가 보입니다. 겨울에 가면 좀 삭막한데요. 여름이나 가을에 가면 이렇게 풍경이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어서 풍경이 아주 좋고요. 겨울에 가도 풍경은 역시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곧돈대 안을 통해서 월곧돈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정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 정자의 이름이 연미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지형이 제비 꼬리 모양이라고 해서 연, 제비, 연, 꼬리, 미, 정자, 연미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은 이 풍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보면 정자의 양쪽에 나무가 500년 전 러티나무가 있어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는데 2019년 9월에 태풍 링링이 오면서 왼쪽의 나무가 이렇게 태풍의 피해를 받아서 부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만 나무가 보이고요. 왼쪽에는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 링링때 태풍에서 부러진 나무고요. 그래도 여전히 겨울에 가서 나무 한 그루는 없지만 분위기는 좋습니다. 맑은 날, 여름이나 가을에 가시면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치를 살펴보면 아까도 봤지만 여기가 임진강이고 여기가 한강이고요. 이 점선이 휴전선, 군사분계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섬이 하나 그려있는데 이 섬이 유도가 되고요. 북한 지역이죠. 여기는 개성특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미정에서 보시면 한강 방향이랑 북한 방향을 다 보실 수 있죠. 염화도 보실 수 있고요. 기록에 따르면 여기가 고려 고정 때 학생들에게 고려가 몽골을 피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했죠. 그때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던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병자호란이 1636년인데 그 이전에 부검이 들어온 게 1627년의 정묘호란입니다. 그때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을 왔는데 그때 평화조약, 강화조약을 체결한 장소가 연미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도는 여기가 휴전선이고 여기가 임진강이잖아요. 임진강 쪽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 북한에 있던 북한의 소가 여기에 홍수대에 떠내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연미정에서 북쪽을 보시면 배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휴전선이라서 여기에 조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비무장지대의 성격이 있으니까 북한에서 떠내러 온 소가 유도에 있는데 유도에 떠내러 왔는데 이 소가 갈수록 말라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때는 북한과 남한이 합의를 해서 여기에 우리 군이 들어가서 그 소를 구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한강으로 진입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배들이 여기서 기다렸다가 밀물때 한강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도를 지도해서 보셨는데요. 이 섬이 연미정에서 보시면 이 섬이 보입니다. 여기 이 섬이 유도가 되고요. 이 유도의 오른쪽 부분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깃백길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지역들은 남한 땅입니다. 그리고 나무 옆에 서서 정자랑 같이 저 멀리 조망을 하면요. 여기에 철책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월급 검은서를 지나서 허가를 받고 이 길을 따라서 쭉 들어가면 강화평화 전망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가 휴전선이니까 배들이 하나도 없죠. 여기 보이는 이 땅들은 북한 땅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여기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연미정에서 바라봤을 때 북쪽을 바라봤을 때 이 지역들은 북한 땅이 되는 거고요. 좀 더 가까이서 맑은 날에 보면 이렇게 북한 땅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이나 역사 지역 사실 보다는 그냥 여기는 경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봄에 가도 좋고 여름에 가도 좋고 가을에 가도 겨울에 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갔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